팬데믹의 풍토병화, 엔데믹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해외 각국이 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방역조치 완화, 정책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는 약 97만 명으로 198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1,750만 명의 5%에 불과합니다. 관광산업이 얼어붙으며 항공과 여행, 호텔, 면세업계의 연간 매출 피해는 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팬데믹의 풍토병화, 즉 엔데믹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관광산업이 활기를 찾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증폭검사, 즉 PCR검사 페이지가 대표적입니다. 유럽, 동남아 등 해외 각국은 PCR검사를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입출국을 위해 자비로 2회 이상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나가서 PCR에 양성이 걸리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싫으니까 또 나가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효과적인 방역 정책이냐. 가족여행 활성화를 위해 백신을 맞지 않은 소화에 무격리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견디는 동안 여행사, 호텔의 줄폐업이 이어진 가운데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약 전국에 한 1만 8천 개 여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98% 이상이 전부 다 중소 5인 이하의 중소 여행사입니다. 이분들이 손실보상법을 기다리고 우리가 똑같이 대우를 하달라고 그러는데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국제 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총력전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 관광산업 기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정책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